네 이번 주 첫 번째 이슈는 북한이 평양에서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첫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를 한다는 기사인데요 한국에서 크고 작은 블록체인 행사들이 사실 워낙 많이 열리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에서도 블록체인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하니까 정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가 블록체인 시장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오는 10월 1일부터 블록체인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번 회의는 스페인 친북단체인 조선친선협회 그리고 스페인 블록체인 자문위원인 크리스토퍼 엠스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행사는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말 아쉽게도 한국인은 이번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이번 북한 행사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도 제외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나라 사람들 모두 참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가비로는 하나 4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이 제외 대상의 나라에 없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말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블록체인 컨퍼런스에도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특히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의 승인 없이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만큼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북한 행사가 블록체인의 미래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남원과 북한이 함께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여는 날을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진희